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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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사태 그 무를? 그렇게 크지 않은 무네? 이게 무슨 청무라고? 청무인데 동치미무여 원래 물김치 담는거야? 예 물김치 풋고추 갈아서 붉은고추하고 6장에 딴 고추가 있어 그러면 이걸 담으려고 일부러 삭히는 사람들도 있어 고추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한번 담으본거야 동치미가 아니고 풋고추김치라 그래 원래 시골선은 근데 이걸 어디를 다듬어? 이렇게 불필요한 무순을 잘라내? 이런거는 잘라내고 이런거는 잔털도 이렇게 뜯어내고 물을 원래 김치 담을때 껍떡을 100개 부르면 안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뜯어 그냥 깨끗하게? 깨끗하게 왜 줄기까지 같이 담는거야? 흡사까지 무촁이 맛있어 같이 담으놈 이렇게 다듬는구나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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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분 하는구나 냉장고가 널뛰가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절여? 한 4시간 4시간? 아 그러면 이렇게 숨이 좀 죽나? 무도 줄이지 쪽파? 응 쪽파를 다듬어야 되는구나 쪽파 반단 이래가지고 다듬는 거 이렇게 다듬지 이게 갓을 깨끗이 다듬어서 씻었어? 응 이게 풋고추구나 응 이거는 새우젓 같이 갈 거야 이거 다듬을까? 아 두하네 추억 푹고추 푹고추 푹고추하고 육젓을 같이 갈아줘 넘치지 않을까? 너무 많아서 두 번 갈아야 되겠지 멸치 액젓도 넣고 여기 있기 때문에 넘칠까봐 나눠서 갈아 나눠서 갈아 아 이걸 굵게 갈았구나 살짝 아주 굵게 갈으면 안 돼 양파도 갈아 양포도 같이 갈아 응 밥도 갈아주고 죽 안 써도 되는구나 응 아까 멸치 액젓 남은 거 응 콩고추 응 절반이 응 응 절반 부습게 응 물 응 물을 잘 안 갈아주니까 여기다 절반만 부었어 응 응 응 이제 다 절여졌어 응 여기다 간 걸 부어 다 응 응 아까 푹고추 당한 거 응 거기다 빨간 고추도 조금 절반 넣었어 물을 금방 하나 한 거요 아 헹궈서 넣는다고? 응 부었어? 응 마늘 마늘 물을 많이 붓으니까 다 녹아내래 생강 응 아 물을 넣는구나 물김치 응 응 응 응 아까 물이 전부에 3개 들어갔지 응 4개 응 그 다음에 그렇게 섞다가 물김치로 좀 쉽네 응 물김치로 좀 쉽네 물김치로 좀 쉽네 그냥 이거 닦으면 돼 이제 간맞춰서 여기 매실 좀 넣어야지 매실 좀 넣어야지 매실 응 어 한 그릇 반 응 한 그릇 반 응 큰 컵이야 그거 응 왜냐면 물이 들어가니까 웬만히 더 써야 돼 이것도 물이 들어가니까 웬만히 더 써야 돼 간봐야 돼 됐어 간이 맞아 응 결국 간을 젓갈로 맞추는 거네 젓갈로 맞췄어 물도 넣고 간을 맞췄어 이제 파 응 적기적기 넣어야 돼 이제 이걸 한 번에 이거 해가지고 물김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갓도 그냥 이렇게 갓 이것도 길이 그냥 길게 했으니까 갓도 길게 응 그걸로 그래가지고 잘 섞어서 익히나 익혀 익혀 익혀서 먹어 이게 맛있지 맛있다고 또 담가 걸 너무 힘들어 왜 김치 담그기가 너무 힘들어 amendments 좀 더 빼서 한 그릇 흘리로 그냥 딱 맞아서 가니 ㅋㅋ 그냥 딱 맞아서 가니 이래가지고 통에다 담으면 돼. 그리고 또 얼마나 쉽니? 쉽게 넣어. 근데 배도 넣어야 되나 보지? 네. 쪼개서 깎아서 그냥 넣어놓으면 우러나. 배 한개만. 배를 깎아서 그렇게 넣는구나. 응. 우러나라고. 그럼 시원하겠네. 그래가지고 통에 담아놔? 통에도 담으지. 이렇게 섞어서 넣는다고 통에다?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하고. 파다하고. 물김치에는 청각을 넣어야 맛있거든. 아주 이걸 넣으면 김치가 무르지도 않고 맛이 좋아. 아 근데 깜빡 잊고 안 넣었구나. 응. 그래서 이게 익기 전에만 넣으면 돼. 근데 이제 금방 담으으니까 또 넣어야지. 어제 깜빡 잊었구나. 응. 이제 집어넣으려고. 청각을? 응. 청각. 이거 넣은 거 하고 안 넣은 거 하고 아주 달라. 음. 맛이? 응. 그리고 김치가 변질이 안돼. 음. 청각을 넣어놓으면? 무르지도 않고. 우리 배추김치도 다 담아. 청각 넣었잖아. 응. 이거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 그럼 청각을 그렇게 물에 불려서 잘랐구나. 물에다 이제 불려가지고. 그 빨물을 왕소금으로 착착 빨아가지고. 빨물을 싹 빼. 응. 청각 비싸. 이 정도로 사도 거자 만원은 줘야 돼. 아. 그래도 이걸 넣어야 맛있구나. 넣어야 맛있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푹 익히면 맛있겠네. 응. 아주 맛있지. 안 맛있으면 아들 보고 뭔가 또 다네. 네. 뭐죠? 이거 방해. 야. 억은. 고맙소금ом. 고맙소금다. 고맙소금다. 또 고맙소금다. 감사합니다.